아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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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유!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전쟁입니다 갑자기 진행된 슈퍼매치 윤프님들 박보기님의 초보 스타대전 두 분 스타 해보셨나요 윤프님? 한번도 안해봤어요 살면서 박보기님 해보셨나요? 아니요 스타 요즘에 노래 맞추기만 해봤는데요 종족을 고르셔야죠 두 분 종족? 종족? 종족이요? 세 가지 종족이 있어요 저그, 프로토스, 테란 뭐가 좋아요? 뭐가 좋은가요? 뭔지 모르니까 고르긴 어려워 진짜 랜덤도 있어요 랜덤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걸 랜덤 그냥 저희 둘 몇 다르게 끌려간다고? 아니 이거 키도 몰라요 자 먼저 12시에 시작하는 보라색 저그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윤프 드래그 아 6시에 시작하는 도란색 저그 박보기 이게 뭐야 1분이 되어가는데 자원 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일꾼을 뽑는 박보기님 근데 뭐하는 건데? 길 찾는 게임인가? 길을 찾는 거야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길을 찾아서 보물 같은 거 찾는 건가? 뭐지? 자원을 채취하라고? 자원이 어딨는데? 자원을 캘로 굉장히 멀리 가는 미네랄이 나는 과연 아 드디어 처치를 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렇게 해서 운반하는 거구나 그래요 머리를 씁니다 드디어 어느덧 돈이 550원이 넘어온 윤프 선수 드디어 일꾼을 만들기 시작하네요 드디어 아니 이 선수 오버워드를 만들었어요 뭔가 설치할 수 있는데? 그렇죠 드디어 그렇죠 그렇죠 드디어 드디어 스포닝풀을 빈대떡같이 내버려는데? 좋아요 다음 거 아 체인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도 의미가 없죠 가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글링이 나온다면 굉장히 굉장히 혁신적인 거긴 하거든요 과연 오버워드를 또 뽑았어요 오버워드를 서로 적군인 거 몰라요 아 환상적인 게임이 되고 있네요 정말 아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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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익스트레터를 선수라는 박복 선수 자 해처리를 또 짓고 있습니다 스포닝풀 만들고 좋아요 박복 선수 뭔가 이제 자 해처리를 3개 3해처리 이거 스타듀밸리 아니에요 스타크래프트에요 이거 이게 뭐 깔아야 돼요? 설마 설마 여기 내가 깔은 거 아니겠죠 운반은 설마 그렇죠 아뇨아뇨아뇨 아니요 아 설마 아 아 아 짱찡그럽게 생겼어 스위치 아 아 이거 집 바로 옆에 있는 가스를 냅두고 아 큰 애들이 가스를 캘 수 있구나 아닙니다 큰 애들이 캘 수 있어요 아니에요 네 얘네는 그냥 보는 애들인가 아 아 저글링 왔어요 드디어 자 저글링 나왔는데 활용 방법을 모르는 박복 선수 채우고 어 뭐야 뽕빵띠네 집이다 뽕빵띠네 집 박복이네 집을 발견하는 이제 드디어 드디어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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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로드 아 잠깐만 조명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왔다고요 아 아 자 게임 플레이한 뒤 30분이 되어갑니다 저글링인데 뭐하나서 뭐할까요 아 자 환상적으로 어느새 5회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 박복 선수구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자 가나요 공격 가나요 좋아요 좋아요 드디어 공격 가나요 자 공격을 드디어 갑니다 어 뭐야 누가 공격해 좋아요 드디어 내가 공격 정하고 있어 좋아요 첫번째 파괴를 했습니다 이거 내가 간건가 네 운푸가 였습니다 아 아 드디어 첫번 이렇게 잡히나 아 이럴수가 첫번째 아이고 공격을 한다고 안한다며 어 이렇게 이렇게 싸우는 싸우는 드디어 뭐야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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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 드디어 아 드디어 전투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야 이 와중에 드랍시 튀었어 이 와중에 오버워드에다가 태웠어요 오 일꾼도 돼요 야 공이없이에요 공이없 저글링 바로까지 된 박복 선수 어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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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자 1.4로 싸우고 있는 박복 선수 이거 지고 있는거 같은데 오 이겼습니다 어 드론 들 어 저글링들 하고 있어요 흠 자 자 이거 이거 부수게 하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박복 선수 아 건물만 때리게 하는 박복 선수 건물만 때리게 하고 있어요 건물만 때리게 하고 있어요 건물만 때리게 하고 있어요 건물만 때리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자 또 레어 또 레어가 4개입니다 야 우르르가면 우르르가면 좋아요 나쁘자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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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어택을 어떻게 눌렀길래 애들이 지나가는거죠 그냥 건물 누르지 말고 신형 누를라 그래 다 이거 기부하고 있죠 안 돼 반장했다 진짜 아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거짓 아 이거 어떻게 둘 다 거짓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그냥 F10 아 나오는게 더 뻥이야 F10 저는 됐다 박뽕님 다 갔습니다 런터스님이랑 진짜 박뽕님 이거 어떻게 했어요? 보다가 솔직히 로제에서 못 볼 것 같죠 진짜 보다가 잘 졸았습니다 왜 스타크래프트에서 스타 듀벨리를 아세요 스타 듀벨리 너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깐 플레이 타임 59분 59초에요 쩔죠 녹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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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 güç 3 3 4 4 5 5 5 7 8 9 10